언제나 쾌적하고 신선한 공기, 매일 청정환기 하세요.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으로 집안 전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세요.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르말데이드, 라돈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와 같은 입자 형태의 물질은 공기청정기로 제거할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 라돈 등 가스 형태의 물질은 외부와의 환기를 통해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은 환기 모드 시에는 오염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바깥의 공기는 깨끗이 걸러서들여와 집안을 신선한 공기로 채워주며, 공기청정 모드 시에는 실내 미세먼지를 깨끗하게 걸러 순환시켜줍니다.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에 탑재된 청정필터 시스템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극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고, UV LED 모듈이 적용되어 세균 및 바이러스를 살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된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공기질 정보를 감지하고, 천장의 공기통로와 디퓨저를 통해 집안 전체의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줍니다. 에어모니터는 생활공간의 공기질 정보를 측정해 주요 공기질의 상태를 수치 및 단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기질 상태를 4단계 컬러로 표시해줍니다. 또한 주요 공기질 정보를 종합한 통합 공기질 정보로, 우리집 공기질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열 교환기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하여, 냉난방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습니다. 자동운전 모드로 현재 공기질 상태에 맞춰 알아서 관리해주고, 전기료 부담 없이 하루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잠잘 때, 요리할 때, 청소할 때, 상황에 맞는 다양한 모드로 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비엔 에어원 앱으로 외부에서도 편리하게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공기질 리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탑재된 차압 센서가 실제 사용량을 감지하여, 정확한 필터 교체 시기를 알려줍니다. 나비엔 파트너가 직접 방문하여, 제품을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언제나 쾌적하고 신선한 공기, 매일 청정환기 하세요.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경동 나비엔 경동 나비엔 나비시스 otz